어디가? 천하대 천하대 가자! 아침 6시 천하대 콜롬이세요? 천하대 입구! 1시간 20분 걸리십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출발 앞에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불기다니감 천하대 남자다 왜 응급처치 하시나요? 우경아 일단 신발 무슨 일이야 나는 좋은데? 내가 바가 안 조여서 그런가 봐 엄청 헐렁헐렁하게 하고 양말이 너무 얇아 내가 좋아하는 양말이라 신고 왔는데 응급처치 네 시작전! 옥수수빵 백이섬 변장님 저희도 옥수수빵을 먹고 있어요 맛있지? 탑피치를 끝내고 하강하고 있는 산타민지 탑피치 끝나고 하강한 산타민지 완료! 이제 계속 여기는 걸어가는 길 잡대 그래서 자의를 그냥 넣고 갈까? 잘 살렸어 생각 중입니다 오비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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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평소에 오비친지 하루 종일 헬리콥터 헬리콥터다 정글탐험 줄을 내가 멜까봐 신비한 세계 정글탐험 뭐? 정글탐험 정금라 정글탐험 저기요 새신랑 안되겠어요 예량님 안되겠네요 새신리한테도 맨날 욕먹어 등산갈때는 맨날 짱멋있다 천하대 천하대 아니 천하대 어딘지는 모르고요? 저기 유선대 유선대? 저거? 저거? 아니 아니 저거 장군봉 오른쪽 장군봉 오른쪽? 응 오른쪽? 왼쪽 적대 장군봉 유선대 그러면 오른쪽이 왼쪽 내가 장군봉이면 유선대는 오른쪽 오늘도 아직 안썼어 살려줘 살려줘요? 줄 것 같아? 중반이 제일 쉬웠어요 빨리 가요 내가 뒤에서 소머리하게 소머리하게 얼른 갑시다 왕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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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의 몸짓을 보고 계십니다 몸짓이 어딨어요? 더듬더듬 더듬뿐 더듬더듬 살려줘 전화의 줄을 해야 내가 뺏어버려야겠어 손을 왜 터는데 손을 왜 터 손을 왜 터 선화는 더듬어 왕관봉 왕관봉 오른쪽 올렌 달리기 대 1등 축하해 너의 기를 받아 천화세 맛있어요 뺏어 제가 먹은건 도서케인 맛이야 음 고마워 심좀 나게 말해봐 머리 잘랐다고 자랑해 로렌 로렌! 머리 잘랐어 오늘 남자애냐는 소리도 들었어 로렌! 빨간등은 어땠는지 궁금해 무드등? 무드등 어땠는지 소개 알려줘 무드있냐? 로렌 무드있어? 프로펠러 출동 빵댕? 빵댕? 빵댕샷? 응 여기 띰바잇 와 하늘 진짜 예쁘다 띰바잇 음 수위까지? 응 미지야 아이쿠 아이쿠 이도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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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래 확보 사전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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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민씨 고전하고 있습니다 고전하는게 눈에 보이고요 대전의 자랑 보여줘 대전의 자랑 대전의 자랑 소고기 여긴 어떻게 갔어 여기장님 여기장님 나 센터장님 된 기분인거 알지 지금 뭐 하시는거에요? 아저씨 표정봐 캠 잘 빼야돼 석조빡건디 오시지? 약장 1초등 오늘은 샹캄한 레몬에이드 맛 맛이 없어? 레몬아에 해열제를 다 써 진짜 이거 좀 먹기 힘들다 나는 없어서 한 방울? 냄새 만 냄새 안 나지? 냄새는 괜찮은데? 허리 아파 이렇게 앉으면 안 돼 허리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데 화이팅 화이팅 왕관봉 가는 길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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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없이 가보자 가보자 던지자 던지자 해보자 해보자 나 발이 한 칸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해보자 해보자 잠깐만 발이 한 칸만 더 올라가 아이씨 또 돌리겠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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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말 드나? 기상경 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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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 미니하다 헬프다 해 마라 꼬라지가 꼬라지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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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퍼지신 분 지금 현재까지 물 얼만큼 먹었어? 한 800 어때? 가망 있어? 어째서? 왜냐면 반절 왔는데 800 먹었으니까 나 얼마큼 가져왔는데? 250 근데 하방이 3시간이니까 그게 왜? 그래서 3배 흐르는 데까지만 가면 요곡물 마셔도 되네 개곡물? 내가 정수기 필터 가봐 가보자 가보자 없어졌다 똥글탈 싱글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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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야 너 시계가 없거든 거기 초코백 주머니에 없어? 아 주머니에 어딘줄 알았어 초코백밥 왜 이렇게 말이 돼? 싱글쎄글 내가 더 깜짝 놀랐어 지금 주머니에서 어떻게 없어졌나 가보자 가보자 내 앞에다가 해보자 후회 없이 무서워 무서워 전둥 Volvo 새아랑 어떻게 Eins 내con 색깔 청산 세대 청산 오징어 이제 범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칩사 클라이머 어떤가요 여태까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벌써 벌써 다 왔는데 워킹이 너무 빡세요 너무 힘들어 등반하는 게 쉬웠어요 여기는 작은 범봉 몇 비칠까요? 문제 어디야? 어디야? 범봉 마지막 정신없는 아프게 두 번 빌레이 중에는 안타는지 제가 오늘 하드캐리 했고요 이 부분은 박빛님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박빛님 약피 약피 약피? 피나? 머리가 잔소리해서? 아니 우리가 약피 스타일이라고 약피 왕피 왕피 왕피는 아니 약피 오늘 천하대 어땠나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오늘 다이어트 하는 느낌 오늘 천하대 다이어트 하는 느낌? 많이 안 먹어서 아니 그냥 먹은 거 계속 등반도 아니고 아닌 거 같고 모두 아니고 근데 아침부터 계속 움직이고 완전 새벽부터 완료 완료 마지막 피치 가보자 가보자 해보자 해보자 배반 응 뭐가 좋았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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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 sellers 나온 허이 ramo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했었는데요 회족 배 samo 머리 편해 짧으니까 근데 나 머리가 뒤에 있는 줄 알고 잡고 여기도 막 이렇게 이제 봉봉하지 않았어? 아 뭐래? 이렇게 뭔가 잼맥을 잼맥해야 되지 않고 머리 빠진 줄 알고 진짜 엄청 뾰족뾰족해 지금 응 내가 여기 있지? 응 응 빠빠이 절대 안 돼 절박한 다리 너무 많이 못해 뒤에 자기를 껴가지고 땡기고 있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자 가자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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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민지야 오징어댔어? 알았어 알았어 진지하게 할게 간다 타줬어? 해 모자 해 모자 해 모자 아니 뭐 줄이 나를 자꾸 떼 다리를 빼야될 것 같아 아 이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다? 응 다리를 빼 자기를 껴가지고 땡기고 있어 아 이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가자 가자 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걸 넘어야지 집에 갈 수 있어 야 이수는 우주면 안돼 야 모자 해 모자 해 모자 해 모자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영상 남겨놔야 되는데 응 응 아 아 아 해 모자 해 모자 해 모자 아 아 뭐 줄이 나를 자꾸 떼 떼 하하하하하하 다리를 빼야될 것 같아 아 이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잖아 다리를 빼 하하하하 렛 미 고 렛 미 고 렛 미 고 아니 하하하하 그거 간절한 다리 와이드보이즈가 그렇게 하라고 알려준 건데 who 하하 엉 아 장식 렛 미 하하 상통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방에 꼽았어 때밍 발음만 좋아가지고 뭐야 안들어가 너는 반칙이야 우아하게 오징어 발다리 잘 먹습니다 끝 범봉 도착 지금 몇인가요? 초크백 4시 37분 밥 먹을 수 있겠다 내려가면 8시 있을까요? 이렇게 가까이 찍으면 어떡해요 천하대를 오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저 아저씨 이 아저씨가? 아저씨 천하대 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전혀 없을 때는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왔는데 이렇게 너무 시간방진 이렇게 어려운질 몰랐어요 어렵다는게 공반이 어렵다는게 아닌거죠? 아니지 아직 내가 하산을 안해서 그런데 여기까지는 내 예상보단 쉬웠어 진짜? 마지막 사람 하강 수강 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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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야. 천화대 세 글자 해야 돼요, 이번에. 시작! 천화대~~ 끝! 시작! 천! 화. 대. 완료! 와, 여기 진짜 무섭다. 둘 다 신발을 믿어. 우경아, 믿을 수 있냐? 우경이한테 왜 이래. 믿을 수 있냐, 우경아. 우경아, 신발 이거 믿을 수 있냐? 크기만 하고 이거 믿으시냐 255 다 55 255 믿으시냐 우리 등반은 12시간 걸렸어 소장님 말이 딱 맞네 소장님 최고 하상릇 3시간까지 합치신 걸까? 혹시 주차장에서부터 따지신 걸까?